요즘 얘기를 좀 곁들어 보면 은행 간의 대출 중에서요 은행의 예금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은행의 예금이 감소하면서 이미 MMF라는 단기 상품의 규모가 늘고 있어요 최근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자라면 2011년 7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번 강등됐었는데 그때 이 부채협상 타결이 안 돼서 한번 강등됐었거든요 지금도 그때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란 더 다른 건 그때는 양적 완화하는 시기고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1년과 같은 큰 샵 아니면 큰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권들의 예금의 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예금 취위가 왜 더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얘기 들으셨죠 장단기금 차가 역전되고 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괜찮잖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미국 은행들이 예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2008년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금에서 받은 이자보다 대출에서 받는 이자가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미국도 장단기금 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수익수 악화로 직결돼요 그런데 미국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거의 1% 언더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5%를 찍고 올 FNC 이후에는 5.25 아니면 6월 달에는 5.5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하고 다르죠 한국은 기준금리가 3%면 예금금리는 거의 3%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 은행들이 굳이 미국 일반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높여서 예금을 안 받아도 유동성이 많아요 그래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돼도 왜 not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파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슬리콘밸리 사태 때 이후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형은행은 괜찮다 하더라도 중소은행은요 문제가 한 번 날 소지가 있어요 장단기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고 중소은행들이 최근에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저는 지금 미국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유동성이 중요한데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이 예금이 줄어드느냐 줄어들면 장단기금리 역전이 된 우려가 확대될 거고 그럼 슬리콘밸리 사태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게 불거질 수 있고 연준이 은행 간의 대출 프로그램을 BTFP라고 어느 정도 임시봉합책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첩산 중 부채 디폴트 우려도 있고 거기다가 다시 한 번 오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미중 간의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2분기 3분기에 모여 있어서 이전에 없었던 탄탄했던 완충망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최근 예금이 감소하고 MMF라는 이런 단기 상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게 뭔가 좀 예사롭지 않다 그 자금들이 더 초단기 상품인 MMF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더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러면 MMF라는 이런 펀드거든요 그럼 MMF는 이런 사람들의 단기 자금을 받아서 어딘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돈은 거의 원금이 꼭 보조를 아니지만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우량 회사채 아니면 국채입니다 더구나 국채 중에서도 장기가 아니고 단기요 그런데 최근 이 단기 국채가 미국의 부채협상이 진통을 거치면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재무부 이게 시원치 않아요 더구나 이 단기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고요 금리가 오르면 국채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상 입장에서는 자산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지 최근에 미국의 3개월 금리가 유독 튀고 있어요 그럼 MMF 이런 곳에 오히려 수익자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예금 감소 단기 자금 시장으로 옮겼다 그런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뭔가 수익 손실이 난다 그럼 그게 다시 경제 주체들한테 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아니면 미국의 국채한도 협상에 대한 진통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 이 자금 시장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좀 처음 벌어지는 현상 같아가지고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근본적인 이유는 연준이 돈을 유동성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금을 그만큼 안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거를 원인을 찾는 건 결국 헬리콥터 머니 은행이 사실 기본적인 기능은 예금자한테 원활한 적절한 금리라고 표현하죠 적절한 금리를 주고 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하는 이 예대 마진? 더 나아가서 경제에서 유난류 역할을 하는 이런 통화 시스템을 지속해야 되는데 굳이 예금자한테 손을 빌리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판이라고 있는 중앙은행이 턱턱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연에 예금자들한테 너무 낮은 예금을 주는 거예요 금리를 그러면 미국 가계 입장에서는 돈이 생겼는데 예금을 할 요인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시장 자금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MMF 초단기 시장 금리는요 5%예요 그러면 작가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미국의 어떠한 건전한 가정인데 은행에 맡기면 물론 원금은 손실이 안 보지만 거의 1% 남짓한 금리를 받고 MMF라고 약간 위험하게 해놨지만 거의 위험이 없는 국채라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라는 초인류 기업의 회사체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 근데 5%나 준다 그럼 당연히 다 MMF로 자금이 쏠리는 거죠 그러면 자금이 쏠리다는 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투자의 왜곡이 생기고 은행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유동성이 많았을 땐 괜찮은데 대형은행은 괜찮겠죠 그 외에도 많으니까 근데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이 안 들어오네 더구나 자산도 없어졌네 그럼 여기에 줄줄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소비, 고용 그리고 예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기 선임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컨퍼런스 보드라는 자체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임지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경기 선임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미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침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유독 고용지표만 강건하다라는 표현이 좋을 만큼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 고용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매우 중요한데 1월 달에 해프닝이 있었죠 꽤 좋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보지만 실사 1월 달, 2월 달, 3월 달로 진행되면서 신규 고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저 책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지만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를 맞아갖고 미국 고용 시장에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미국 기업들이요 사람들 다 잘라봤더니 갑작스럽게 리오프닝이 딱 됐을 때 일할 사람을 찾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너무나 코스트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편냐면요 첫 번째 사람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재택근무 아니면 단축근무 고용 시간을 갖고 노동 시간을 갖고 조정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우리가 실업률과 비노법은 취업자 수 고용 이 두 가지만 헤드라인으로 보는데 안에 세부 데이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보면 고용은 잘 되는데 고용은 유지되는데 근로 시작,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가 계속 올라가느냐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다행히 고용을 많이 하면 노동 시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고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재택근무 아니면 단축근무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고용의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 지표를 잘 알아야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네요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면 경제활동인고 실업이 아닌 걸로 잡힌다고 뭐 그러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자리 나눠서 그 시간만 채우면 맞다 정확하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 소득 수준도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소비는 소득의 함수 소득의 한 축을 차지하는 우리가 고용 시장을 바라봤잖아요 그럼 고용 시장은 이제 냉각될 거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주시장이 좋으면 되지 주시장은 가격 변수니까 보면 되는 거고 기업의 어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또 부동산 시장에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있어요 부동산의 작곡과 허가가요 또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더구나 NHB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택 조합 같은 긴 기관인데 거기서 발표하는 소프트 데이터도 NHB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 지수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약간 급반등하면서 반등, V자 반등 했지만 여전히 하향세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여태까지 좋았는데 과연 자생력이 있을까? 에 대해서 저는 의무십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그냥 줬잖아요 소비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끊기고 있고 더구나 지금 부채원도 협상이 차질이 거치면서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이런 것들이 2, 3분기에 좀 더 하이라이트 될 텐데 그렇다면 미국 경제를 과연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불안한 가운데 경기 침체의 우려를 내포하면서 보험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책에서도 좀 의미 있게 다뤘던 게 FMC예요 FMC가 1년에 8번 있습니다 이 8번이 있고 FMC 회의록이 있는데 이번 3월 FMC 회의록은 11페이지였어요 11페이지 중에서 앞단의 소개 뒷단의 끝매짐을 빼면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9페이지 나오는 것 중에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마일드한 리세션이라는 얘기도 들어왔고요 근데 이게 맥락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정제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저하고 의사결정을 크게 하는데 둘이서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공식화된 자료에는 안 좋은 건 엔간하면 좀 다듬고 좋은 것도 너무 좋은 건 좀 이렇게 다듬고 해서 정갈하게 내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기 침체라는 것이 3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것은 최소 3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 경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중국 경제는 좀 지표가 다른 걸 봐야 될까요? 중국 경제는 사실 경제 통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해요 중국은요 2000년 WTO 가입하면서 동부 해안 지역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 이전까지는 중국 그러면 이 동부 해안 전선의 경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식으로 다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국이 그 이후에 서쪽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전부 아우르는 이 PMI가 중국의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동부의 부품단에 글로벌 경계와 민감한 이 동부 해안 지역을 주로 다루는 PMI가 차이신 PMI 제점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수가 약간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두 지수를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지표입니다 중국 고용 지표 찾기 힘들어요 분기 나왔다 나오는 것도 있고요 월마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의 고용 지표가 최근 리뉴얼 되었고 업데이트되었고 새로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이것은 중국을 바라볼 때 특히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중요한 건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3종 내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자 분들도 이거 하이라이트 해드려야 되는데요 중국에 3종 지표가 있습니다 3종 지표는 첫 번째 산업 생산 얼마나 산업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소매 판매 세 번째 고정 투자 자산입니다 얼마나 투자했느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경기를 모니터링한 소매 판매예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중국의 하드 데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올해 중국은 경기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회복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리오프닝을 연말에 빨리 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중국의 안만 인민은행이 돈을 풀고 유동성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죽었던 이유는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막강한 유동성을 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먼저 뭐가 고객을 들 거냐 결국 소비 경쟁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이번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가장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각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어느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느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할 거기 때문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PMI 고용 지표 3종 내수 지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위기에 있다고 그러고 부동산 터질 거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중국 경제 끝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는데 빈센티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위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수출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국도 값싼 제품보다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에 있으려면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수입해서 재팔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정을 차리던 어쨌든 가장 중요한 IT 부품과 반도체인데 이것을 딱하니 맡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따라서 그동안 성장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대로 앞으로 성장이 못한다 아니면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위기이고요 두 번째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과거와 같은 저금리의 뉴노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아니더라도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간다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비용이 높아지는 시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 개방을 쭉 하면서 부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디가 부채가 많아졌냐 정부, 기업, 가게 중에 기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기업이 고용도 하고 기업이 투자도 하고 기업이 모든 것도 하는데 기업이 투자하기 이전에 부채가 많아졌는데 그 부채가 이전보다 비용,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에 대한 것은 역시 성장 동인,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보면 역시 위기인 것이죠 처음에 안합니다 이 시장 동인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